알콩달콩 쇼티비 아트월 4호점에서 진행되는 우리 알콩달콩의 총무를 맡고 있으면서 드럼, 색수법, 창구까지 아주 만능 엔터테이너 김윤희가 노래합니다. 그대가 있어서 그대가 있어서 오늘도 넌 넌 넌 행복해요 그대가 우리 위해 오늘도 아름다운 시작해요 나의 눈에 살처럼 맘에 눈별 비쳐며 언제나 내 것들 내가 줄 지켜주고 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는 아들이 감싸주었죠 내가 이 길에 이 세상이 아름다워요 살아야 할 흔기도 좋자 나의 날이 숨으로 내 사랑을 바래요 나의 날이 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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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길 핵림에 오늘은 하루의 뿐 시작이에요 낮에는 햇살처럼 밤에는 별빛처럼 낮에는 하늘글빛 내가 줄지 보여주고 함께 먹는 사람으로 따뜻하게 감싸줬죠 내가 이 길에 이 세상이 아름다워요 살아야 할 이유조차 내가 일수록 내 세상이 아름다워요 지나니며 오르기 내 세상이 아름다워요 grandmother bound 안녕 with you 우리의 눈에 가게가 한 게 있어서 그대가 있어서 그래서 그대가 있어서 그대가 있다면 그래서 그대가 있어서 그대가 있어서 그대가 있어서 그대가ام 하지만 그대가 사실에 바빠서 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가 정말 새로운 밖의 전환을 통해서 그대가 하나님에 기댔って 그대가 싶어서 그대가 있어서 그대가 함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